오늘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또 한 아국 18연이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영일정 시문중 얘기를 또 공부하고 오늘 영일정 시문중에서 정연대 선생을 모셨습니다. 정연대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자기 소개를 잠깐 또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연대입니다. 저는 포은 선제로부터 20대 손이며 국가중요무용문화재 제85 석전대제 이수자입니다. 현재 전통예절 강의와 사회경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학은 공자님께서 집대성한 학문이죠. 그 유학을 오늘까지 지탱해 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신 분이 또한 정몽주 선생님께서 이력을 담당하셨고 지난주에 지난주 시간에 우리 영일정 씨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했고 또 공부하다가 개성에서 용인 지금 선산까지 오시는 천장제 얘기를 하다가 또 다음 시간에 천장제를 좀 더 잘 알아보겠다라고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장제가 과연 뭔지 요즘 우리 젊은이나 또 어르신들도 천장제를 아마 보셨더라도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전 같으면 일반 이런 작은 마을에서도 상여로 해서 상여. 장례를 모셨고 했지만 그거는 천장이 아니죠. 네, 그렇죠. 장례지. 그렇죠. 네, 우리 보은 선조께서는 천장이라면 먼저 계셨던 그 개성에서 다시 지금 현재 계신 그곳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이 천장. 공길 천장, 장사진의 장자. 네, 그래서 천장을 동영상으로 제가 공부를 하느냐고 봤더니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 소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분이. 그걸 보셨군요. 한 5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여에 관한 일하는 분들만. 네, 그리고 거기 앞뒤로 해갖고 상당히 장황하고. 행렬. 행렬이 한 202명 전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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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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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문수산의 선산으로 선생님을 모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리 하나를 만들어놨죠? 네, 영모교라고 하죠. 그런 분도 후에 생긴 다리였네요. 그렇죠, 영모교는 후에 다리를 놓게 되었죠. 궁 중의 궁에는 금천교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유교 행사를 할 때 꼭 사세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과 뜻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도 씻는 의미, 몸과 마음을 씻는 의미로 꼭 유명한 그런 집안에서는 영모교 같은 이런 다리를 꼭 개천에 만들어서 그 다리를 통과해서 묘에 가서 선조를 만나 뵙고 또 현인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장엄한 행렬이 특별하게 우리 영일정 씨 문중에서 또 용인시청에서 같이 합해서 행사를 하는데 장엄하게 봤습니다. 네, 아까 보셨군요. 네, 여러분들이 또 거기 뒤를 따르고 또 학습적인 효과도 상당히 우리 전통 예절의 학습적인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우리 포은 선조에 대한 행사, 천장 행렬, 또 추모 제례, 또 학술 대회, 한시 백일장, 학생 글짓기, 전통 혼례 등등을 포은 문화제 때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포은 문화제가 봄, 가을에 했었나요? 저희가 이제 푸나제 행사를 봄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에만? 네, 포은 문화제를 첫 해 1회가 2003년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종야관이 있는데 우리 포은 선조의 유택 소재지죠. 용인시가요. 그 지자체가 용인시와 협의해서 문화행사라고 합의하기도 하고 또 용인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좀 주관을 하고 우리 종야관이 협찬하는 그런 행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례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됐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못하셨죠? 못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했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럼 봄에는 그런 행사를 하고 가을에 추모제례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가을에도 보통 사시제죠. 묘제죠. 묘제를 가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포은 문화제가 상당히 우리가 유학의 표상으로 추앙되는 우리 포은 선조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선비 사상이라든가 이런 정신 그리고 우리 선조의 유덕과 얼 이런 걸 계승 발전시키고자 성지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는데요. 우리 오연명 능얼리 묘사 앞에서 아주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후선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아주 장엄하고 아주 성대하게 매년 거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행사를 못 치러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쉽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유제서부터 산신제 또 모시고 천장행렬 제일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모제례도 있고요. 거기 또 한시 백일장 학술대회 내지는 학생 글짓기 그리고 또 전통활례야 이런 다양한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문중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포운 문화제를 할 때 계절이 4월 보면 4월인가요? 보통 5, 6월 때 됩니다. 5, 6월, 양념? 약간 변동은 있지만 보통 몇 번에는 6월에 시작을 했고 또 5월에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가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을 10월에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보고 싶으면 어디 접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날짜만 알고 하면 그날 가서 보면 되겠군요. 그럼요. 우리 종약원에 연락을 하셔도 좋고 용인시나 용인 문화원에 연락을 하시면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늘 행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행사가 또 일반적으로 포운 문화제 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선조에 대한 학술적인 것도 또 많이 발췌를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또 학술, 학회, 학회가 또 있죠? 네, 포운 학회가 있습니다. 포운에 관련된 학회가 여러 개인가요? 포운 학회도 있고 비슷한 또 이런 협의화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포운 학회가 제일 대표적이죠. 네, 포운 학회를 위시로 해서 포운 선생에 대해서 많은 그분의 발자취를 또 발췌를 해내고 또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하는 학회가 많이 좀 존립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포운, 그게 보통 대표적인 포운 학회죠. 그래서 우리 포운 학회는 학문과 사상 이런 거, 국가 경영의 새로운 비전 제시라든가 충여를 인본으로 하는 시대 정신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운 선생, 우리 포운 선조께서 위협을 발견한 그런 선양사업, 거기에 대한 또 연구 모임 이런 거로 포운 학회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운 선조 선양사업뿐만 아니라 포운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 또 지역의 향토 사학자와 학회 연구자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또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운 학회는 국외 연구 기관과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우리 곡부시 공자 연구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곡부 사범대학 공자 문화학원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종 중에서도 정포운 선생님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네 선조를 좀 현창하고 싶다. 이럴 때 학술 발표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문중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비용 관계는 어떻게 지금... 비용은 저희가 포운학회 저도 회의비는 조금씩 내지만 학회 회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의비는 또 약간의 회의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또 교수진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또 서로 협조가 되는군요. 그게 학술 대회를 한다. 그런 데서 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원들. 회원질에서 회원들이 회의비를 납부를 하고 또 학술 대회를 한다 할 때는 조금씩 또 헌성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학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학술 발표, 학술 대회를 하고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도 1차 학술 대회를 가졌습니다. 아, 1차 학술 대회를. 네.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전국적으로죠? 그렇죠. 학술 대회는 전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갈 수도 있고요. 내지는 또 외국도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차 한중 학술 대회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거기는 참석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학회 회원분들이라든가 우리 교수분들, 회장님들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채병준 포은학회 회장님이신데요. 그때 6월 5일서부터 8일까지 하는 건데 그때 2일차 되는 날인가요? 그때 한 30여 분 되는 분들이 우리 포은선조 묘소를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는 중국 연변대 김용은 교수님이시라든가 중국 청동대 정봉이 교수님이라든가 또 일본 오사카 시립대 노자키 교수 이런 분들은 그걸 참배를 하면서 일반 평상복이 아니고 간복으로 차려입고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나 매우 기중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고 아주 만족해하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관복, 제복을 입으셨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참 입어보기가 어려운 옷이거든요. 그렇죠. 참 고귀하게 만들고 참 멋있고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의 제복. 참 멋있는 옷입니다. 그걸 그분들이 입었으니까 또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셨겠죠. 네, 매우 아주 만족해하셨습니다. 중국에서도 또 하셨고요. 네, 네. 중국 산동성 곡부 공자연구원에서 하신 거는 거기에 포은선생의 흉상을 봉안하셨어요? 네, 그때는 또 상당히 보람된 일이죠. 우리 포은선 조국 흉상 보관식 겸 제1차 강은중 국제학술대회를 2008년도 6월 5일서부터 8일 동안, 3박 4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기회가 되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자사상 고향인 중국 산동성 곡부의 공자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포은선조 흉상을 봉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 임원, 또 우리 종친회 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이 곡부를 방문해서 뜻깊은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흉상 제막식에는 우리 포은학회 회장님, 또 연구원 부원장님, 또 직계 후선 대표되시는 분들, 그 여러분들 또 축사도 하셨고요. 또 이제 곡부시 관계자, 또 왕국에서 참가한 분들 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주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부시를 대표하는 문인들께서 우리 포은선조의 충절이라든지 학덕을 기리는 또 시도 낭성도 했고요. 또 우리도 또 같이 함께 여기서 간 분들도 같이 시를 낭성하는 아주 흥겨운 그 축제 분위기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우리 포은선조께서 거기 연구원에 보면 중국이 낳은 인물들, 외국인 중에서 저희 포은선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에 봉환된 것이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보면 친구가 먼 곳에서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공자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 또 그런 걸 보니까 또 우리 후선들이 아주 무한한 긍지와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하여튼 우리 가문의 아주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노노하기 편에 하기 시집지면 이렇게 나가면서 친구가 멀리서 왔으니 반갑지 아니한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죠. 그러면 참 정성 들여서 작성한 봉환문이죠. 봉환문. 왜 이런 거는 꼭 여러 번을 또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귀한 자료이거든요. 그거에 봉환문에 대해서, 흉상 봉환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네, 그때도 우리 종약원에서 봉환문을 써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봉환문을 제가 기록한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은 정 선생의 흉한 봉환문. 유학의 요람인 공면회에 지성군현 흉상을 봉환하여 유학 사상을 길이 보존하시자 마련한 성스러운 자리에 동방 이학지이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흉상을 공자연구원 한국관에 봉환하게 된 것을 후선으로서 감회가 넘쳐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문선왕의 철학과 학문이 널리 퍼지고 빛날 때까지 포은 선조님의 흉상이 길이 보존되어 찾아오는 많은 후예들에게 유학 정신이 영원히 계승토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341년 무자년 6월 6일 호은 25세 종선 정내정 대한민국 영일정 씨 포은공파 정야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4341년은 올해로부터 2008년대겠죠. 서기가 그때 당시에는요. 2008년 한 12년 전에 중국의 공묘, 공묘라 하면 공자님을 모신 사당 그 안에 모셔졌다. 흉상 봉환을 했다. 우리는 이제 위패를 봉환했는데 중국의 공묘에다가는 흉상을 봉환을 하는데 그 흉상 봉환문, 고유를 하면서 이 봉환문을 같이 읽었겠죠? 그러죠. 그런 절차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말 지난 시간에 선죽교에서부터 오늘 정몽주 선생 문수산, 용인 문수산에 모셔놓은 정몽주 선생이 개성에서 천장 행례로 고향으로 내려가시다가 그 행장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문수산에 정착하신 그런 말씀부터 오늘 포은 선생께서 공묘 내에 흉상을 봉환한 그 봉환문까지 오늘 좋은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또 발췌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